가수 영탁의 팬클럽이 쪽방촌 어르신들에게 극세사 2부를 기부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줬다. 지난 15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더함께 새희망에서 영탁 팬클럽, 이하 영탁엔젤의 물품 전달식이 진행됐다. 영탁엔젤은 팬엔스타엔젤엔스타를 통해 지난 11월 한 달간 국내 취약계층에게 2부를 기부하는 프로젝트에 동참했다. 19일 팬엔스타가 공개한 기부 증서에는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어르신들을 위해 영탁엔젤님이 온기를 나누어 주셨다라며 보내주신 동계 물품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게 됐다라고 적혀있다. 사단법인 더함께 새희망은 2014년 출범한 비영리법인 NGO로서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국내 취약계층의 안정과 자립, 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다. 더함께 새희망에 전달된 극세사 이불 31박스는 쪽방촌 어르신들의 반환용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팬엔스타는 엔젤엔스타를 통해 팬덤 기부 문화에 동참하고 있다. 1월 엔젤엔스타는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9일까지 10분 넘어 주시лю 전달때라 10. 15. 16. 17. 18.